울진군은 2022 울진대개와 붉은대개 축제가 울진군 내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격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. 축제를 주관하는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11일 위원회의에서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해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2022 울진대개와 붉은대개 축제의 개최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울진대개와 붉은대개 축제는 겨울철 대표 먹거리 축제로 해마다 4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울진군의 대표 축제이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인 만큼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결속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.